나는 이번 여행을 런던 아이에서 시작하기로 했다. 밀레니엄을 기념해 설치한 조형물인데 글자 그대로 런던을 보는 눈이다. 캡슐 하나에 25명이 탈 수 있고 30분간 한 바퀴를 돌면서 본다. 135미터 하늘에서 보는 런던은 장관 그 자체다. 런던은 지난 1000년 동안 영국의 비즈니스와 행정의 중심이었다. 30분간의 비행은 역사와 전통의 런던 시내를 한눈에 즐길 수 있다. 30분간 3 Minis 이상 вос funny 한눈에 한글자막을 한 be40 我lu时 여행이